아, 여길은 겁난다 무서워요, 뱀 나올까봐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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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도 되고 숲속길인데 낑낑대고 올라가야 되네 뭐야 이거 식 식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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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를 식사 식사 하아 찍찍찍찍찍찍 나비 어 호랑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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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가 모르겠네 아하 호랑나비 아아 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냄새 좋다. 아, 여기 태풍이 부러지네. 아, 여기 태풍이 부러지네. 아, 여기 태풍이 부러지네. 아, 풀냄새. 풀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느낌 아시나요? 아, 여기 태풍이 부러지네. 아, 여기 태풍이 부러지네. 아, 시원하다. 산이라서 들깨가 많은가 봐요. 들깨 신고.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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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이름 모를 새들이 오릅내고 나비도 날라다니고 기뚜라미 소리가 빨리 오는 소리가 많이 나네 길뚜라미 오는 소리에 내 마음은 파고들에 슬픈 기술에 우린 내 이런 노래도 있죠 기뚜라미 소리 맞나 벌레 울은 소리가 많이 나네 다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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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참나무? 참나무? 그게 무슨 나무로 깔았지? 아, 너무 시원해. 산사가 너무 시원해.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걱정일랑 집어넣고 많이 웃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지내세요. 어, 어딨어? 까치가 오나? 감사합니다.